하와이, 카우보이와 하와이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카우보이와 텍스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우보이와 하와이의 이전에 있는 카우보이와 텍스스는 있었어요. 약 150년 전 존 파커 팔모에 의해 개발된 후로 지금은 약 3만 5천마리의 소와 250마리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소떼를 모는 하와이 카우보이 파니올로를 볼 수 있는 명소가 된 건데요. 이제는 빅아일랜드라고 하면 파커렌치, 파니올로가 마치 한 단어처럼 떠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둘째 헤일리가 외할머니와 함께 텃밭에 나왔습니다. 하와이는 땅이 비옥해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랍니다. 털털한 성격 그대로 맨손에 무릎을 꿇고 일합니다. 어디서도 맨발 차리는데요. 이젠 제법 멋을 부릴 나인데도 불구하고 헤일리는 카우보이, 아니 카우걸 삶을 즐기며 목장 곳곳을 누빕니다. 맨발에 안장도 없는 말에 올라타고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같습니다. 이제 오후 연습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긴 부모님이 마련해준 로데오 연습장. 헤일리도 오빠 체이스 못지않은 실력꾼입니다. 장끼는 막대 장애물 피해 달리기. 인자한 엄마도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었는데. 엄마의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엄마가 오시면 아이들은 초긴장 상태.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 확실히 처음과 다른 모습.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막내 칼리가 누나의 연습용 소가 되어줍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단번에 성공하는 둘째 헤일리. 누나의 연습을 보던 막내 칼리는 직접 해보겠다고 합니다. 혼자 말 타기도 힘들텐데 잘할 수 있을까요?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한 손으로 하라는 엄마의 말도 안 듣고. 코너를 돌아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서버립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을지 몰라도 고도의 집중력과 말과의 호흡이 필요한 경기. 아무래도 막내는 내공을 더 길러야 할 것 같은데요. 엄마는 무작정 우기는 막내가 답답합니다. 엄마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아예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라는 뜻에서 큰형 체이스가 할 수 있는 연습까지 시켜봅니다. 몸뚱이에 줄을 묶은 칼리. 형을 이기고픈 마음에 전력질주 해보지만. 이번엔 줄이 소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엔 줄이 소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입니다. 머리가 복잡해 보이죠? 머리가 복잡해 보이죠? 손은 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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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이 우선을. 내가 그쪽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해요? 내가 그쪽으로 보냈고. 너는 이 치그에医기고픈의 공격을 보냈어요. 남은 여섯 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한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실전. 왜 안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얼굴입니다. 이 여섯 원이 잘 안 train하지 않거든요. 이름은 이 여섯 원이 두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섯 원이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 여섯 원은 다행히 있는 여섯 원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연습시켜놓고 엄마는 들을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체이스가 타던 에마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10월에 체이스가 출전할 대회에 꼭 나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엄마는 의사에게 직접 소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모두 정상이라 아픈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영양제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마도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칼리가 소들을 데리고 신나게 운동 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훈련.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